아 진짜요? 어서오세요 다들 누군가 이상현이 여기 계시나요? 아 저는.. 제 20대십이에요 제 20대십이요? 제 20대십이요? 아.. 왜 또 칭얼거려.. 반갑습니다 안녕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제열이 잘생겼습니까? 앞만 봐도 내가 100배 났거든 제열이 조X 못생겼는데 왜 제열이 빨아주지? 미쳤다 진짜..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? 이산이 안녕하세요 어? 지연이도 있지 않았어요? 지연이 갔어 아 명하냐 새끼 명하냐 아니 근데 아까는 성미랑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존나 나그나그네 얘가? 기분 좋아가지고 혹시 성민이가 밥 사줬어? 안 사줬어? 일 시켰어 일 시키고 밥 사줬어 그냥 아니 짐 옮기는 거 그냥 좀 나와서 좀 거들자 비싼 거 사줬어? 그냥 저 갈비 갈비 우와 저거 때문에 요새 많이 사준대 뭐.. 통이 형? 통이 형? 통이 형? 통이 형 젖 안 먹어 이 새끼야 새우 젖 같은 새끼가 얘기가 살찌놨잖아 얘기도 발라? 얘기도 바르고 얘기도 바르고 얘기도 바르고 얘기도 바르고 얘기도 바르고 잘하고 있어 왜왜왜왜 근데 뭐 사귀기로 했어? 나한테 칭찬 많이 해줄게? 감사합니다 이 방법 보면 안 돼요? 나 알겠어 연자들이랑 시간을 혼내고 싶어서 못 본 거 아니야 근데 연디 비니스니까 좀 귀여운 느낌이긴 한다 얘는 이런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한다 칭찬을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? 예쁘다 우리 상황극 한 번 할까? 2대2로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이렇게 왔어 시윤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아세요? 사귀에요 아 진짜 나 좀 취하는 거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잘하지? 아주 맛있겠어 우리 금방 뭐 이거 또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네 자라인 자택 한번 할까요?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시윤 씨 사시가 있으시구나 다들 두 분 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아 저는 10, 20, 20 그럼 120이요? 야 다 아 너는 부장에 어떻게 되지? 잘생겼어 우리 또 급여바네 아 그럼 어떤 스타일이야? 왜요? 얼굴 꺼놓고 귀걸이 귀걸이 끼고 비니도 쓰고 브라장 입고 넌 너무 좋아 진짜요? 어디서세요? 아유 첫 만남에 이런지는 너무 죄송한데 우선은 관계에 해보셨나요? 그게 너하고 뭐예요? 네? 아 저희 스물라이어가지고 아 아 여기에서 해요 성경 우동 나야 우동 전 입어야 돼요 근데 전 안 먹을래요 뭐야? 손 내 주셔서요 gay 미역과 혼란 누나가 사줄게 엉 지금 언제 갈 거예요? 저희 이제 갈려고 집이 어디에요? 저희 이제 중에이에요 바트빭 airport 술 안 먹고 있어 지금 우동이랑 불고기 여기다 술 먹고 싶은데 먹자 저 물이랑 술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야 나 술 안 좋아해 아 맞잖아 문찬 그냥 연디가 술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약간 잘 어울린다고 누구랑? 연디야 어 근데 혹시 집에 가고 가야 돼? 좀 떨어지는 거 같아 아니 와이프가 있을 거 같아 아 그니까 와이프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와이프 없다고 생각하거든 없어서 여긴 없어 지은이가 진짜 잘할게 지은이 약간 몸매가 논다로운 거 같아 근데 나 진짜 애매하고 배우면 진짜 잘할게 격투기 선수 몸매예요 지은이가 살짝 연디는 약간 쨍 느낌인데 시위랑 지파리하면 개처맞아줄게 아니요 성민이는 술 취해서 사고친 거 뭐 어떤 거 있어? 만원인데 네 나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많았어 아 제발 집 결혼하던 적 아니 맞잖아 나 열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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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가 전혀 많았는데 아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개명해서도 막 하도록 안 했지 성민이는 거짓말 너무 시발이에요 진짜 한남이라서 좋아하는 거 약간 매니아친이 있다니까 미쳐뿌면 그냥 아니 미쳐요 아 우리 애들 또 흥불한 거야 근데 내가 솔직히 뭐 여자한테 그래도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 하하하하 이런 거 쓰는 건 아시죠? 알지 아저씨인 줄 아냐 요즘에 뭔가 혜지가 조금씩 질투를 하는 거 같기도 해 지금 제일 힘든 사람 나 조심해야겠어 인생에서 혜지 말고 이거 찍는 거 처음이야 아 진짜? 근본도 찍어본 적이 없어 혜지랑 서준이랑 같이 찍은 거 그래? 우리 집이 못 찍혀 우리 가봐 남자 없어? 오빠들 오빠들 아 이씨 뭐 어떡해 어떡해 뭐 어떡해 안 돼 우리 안 찍어? 왜 우리 빼고 찍어 너희? 오빠들 오빠들 지금 뽀뽀만 해요 뽀뽀만 해요 뽀뽀만 해요 뽀뽀만 해요 특전사 자식 나네 어 야 뭔데? 아잇 문찬이 눈깔이 왜 이래 이상해 이거 포토샵 됐어 문찬이 오빠 눈깔이 이상한데요 이거? 왜 이래요? 아 이리 봐 혜지 떨리겠대 왜요? 잘생긴 남자 옆에 있어서 미쳤다 진짜 문찬이는 잘생긴 건 아니고 문타 아니면 핫한? 여쭤도 매력가기 위해서는 여쭤네 맞지? 혜지 오빠는 아저씨 같다고 깜짝 말랐어요 근데 지단이 그런 수준이야? 아니 근데 단둘이가 아니라 시은이 카드 수 있으니까 상관없었죠 근데 단둘이는 좀 그렇잖아 아 돈 좀 드세요 이내면서 하나 보네 진짜로? 네 드라이브 모드 전 사실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거든요 항상 시청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에 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